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업종에 대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회원 로그인 후에 세금 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우측의 세금 신고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화면에 상단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기본 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고기간은 자동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을 신고기간 시작일로 입력하시고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을 신고기간 종료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의 상호, 성명, 업태, 종목 등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이번 신고기간 중 신고할 매출 실적과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면 곧바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할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주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입력할 서식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입력할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면 왼쪽에 입력할 서식이 메뉴로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 앞쪽에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고 내용 입력 시 해당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왼쪽에 선택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으로 이동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작성하기 버튼이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을 입력합니다.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는 12일부터 가능하며 전산 매체의 제출용으로 생성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 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과세 기간 종료 이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 계산서 분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12일 이후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과 과세 기간 중 모든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종이 세금 계산서와 전송 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에 직접 입력합니다. 매출 거래처의 과세 구분에서 과세분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총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하단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액을 확인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좌측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처리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에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화면 중간에 임차인별 임대 수입 내용을 입력합니다. 임차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직전기에 입력한 임차인별 임대 사항 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내용이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 임차인의 주민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임차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머지 임차인별 임대 수입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임대 수입 금액 합계 및 임대 사업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새로 전입하거나 전출한 임차인이 없는 경우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나 이 기간 중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퇴거한 경우 일자 수정 버튼을 선택하여 입주일 또는 퇴거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전출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입력합니다. 주민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임차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퇴거일을 입력합니다. 동, 층, 호수, 면적을 입력하고 임대 계약 내용에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퇴거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주민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임차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주일을 입력합니다. 동, 층, 호수, 면적을 입력하고 임대 계약 내용에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입주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만일 임차인의 과세 기간 중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갱신일 입력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도움말의 내용을 참고하여 변동 전의 내용과 변동 후의 내용을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에 임대 사업 명세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 이자 합계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자동 계산된 보증금 이자 합계액을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하단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외입 세액 작성 전에 반드시 과세 표준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 표준 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과세 표준 명세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업종란에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입 세액 중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외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는 12일부터 가능하며 전산 매체의 제출용으로 생성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 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분에 대하여 과세 기간 종료 이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분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12일 이후에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분과 과세 기간 중 발급받은 모든 종이 세금 계산서 분은 종이 세금 계산서와 전송 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에 직접 입력합니다. 매입거래처의 과세 구분에서 과세분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하단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액을 확인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모든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화면 하단의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나면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아래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하단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하단에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하시거나 가상 계좌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증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시지 못한 경우 스텝 2 신고 내역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서 제출 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신고 목록에서 해당 신고서의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과세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위한 4세대 통합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